나 좋아한다 며 왜 남자친구라며 근데 왜 지수없게 왔다 갔다 해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쁘게 그럼 나쁘지 좋겠어? 정말? 어! 그냥 기분이 나쁘다 왜 니가 딴 여자를 잊은게 너 지금 웃음이 나와? 남자가 말이야 한 여자를 좋아하면 끝까지 좋아해야지 gentlemen soak 어쩔оре ниρί Nico them god 하고 rebound posts когда comin Пока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